안녕하세요. 남현주 바닷셀터 세일즈 마스터 황윤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레터미 제품은 레터미 식품 중에 삼계탕, 갈비탕, 웅탕, 쓰리탕탕탕입니다. 제가 남들한테는 먹는 그런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좋은 재료랑 맛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맛없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역국을 끓이면 소냄새가 나고 달걀찜을 하다 당냄새가 나고 닭볶음탕을 할 때 한때마다 맛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터미에서 이런 즉석 종이 식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소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삼계탕인데요. 저희 에터미 삼계탕이 출시될 때 제가 몇 주 전에 사놓은 타사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배가 오자마자 저희 가족들을 대상으로 글라이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끓여서 똑같은 접시에 담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어머님이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기 때문에 입맛이 좀 까다롭고 미각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고 저희 딸은 어려요. 어린이. 17, 18살 때니까 어린이 입맛이고 골고루 잘 먹지만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입도 짧고 편식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딸은 저희 에터미 제품을 먹어보자마자 바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타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더 맛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거는 저희 에터미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저거는 인삼냄새가 나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졌지만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에터미 삼계탕은 배를 이렇게 닭의 배를 갈라보면 보통 거기에 찹쌀이 들어있잖아요. 찹쌀 제품은 찹쌀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찹쌀 속에 수삼 하나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뒤에 설명해 보시면 수삼이 들어간 퍼센테이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거의 향만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제품은 실제로 수삼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품을 뜯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안에 재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그런 합성 조미료?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에터미 식품은 안전하고 엄선된 재료와 철저하고 꼼꼼한 그런 인정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것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그런데 맛은 정말 건강하기만 하다면 일부 탄비사들한테는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품질이나 이런 면은 제품 설명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맛 위주로 어떤 맛일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닭하고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배를 가르면 찹쌀과 수삼과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보통 혼자 먹는 연계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찹쌀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삼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끓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애터미 삼계탕에 뼈를 애들이 좀 잘 못 갈리거든요. 이제 푹 삶아져 있어서 그럼 이렇게 고기를 찢어서 끓이다가 저희 애터미 누룽지가 있어요. 그 누룽지를 한 번 넣어서 같이 끓이면 맛있는 삼계죽이 되거든요. 초간단? 이렇게 아까 누룽지를 초반에 넣었는데 이렇게 끓기 시작한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예 퍼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퍼지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랩터미 갈비탕인데요. 그냥 크게 갈비탕의 특징은 타사에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고기 양이 많고 그리고 왜 일부 제품에는 이렇게 찢어놓은 산뜻살은 들어있지 않는데 저희는 그런 고기 찢어놓은 고기 있고 일단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물을 낼 때 합성 준비는 건 아니라 미더덕하고 감쪽으로 같이 맛이 났기 때문에 깔끔하고 아이유 준비에도 편해요. 갈비탕도 지금 뜯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비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갈비탕 자체가 기름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찢어놓은 사태 그리고 이렇게 뼈가 들어있고 보시면 무나 파도 있습니다. 근데 기호에 따라서 고명을 옮으신다던가 아니면은 파를 더 썰어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은 정말 잘 맞아요. 세 번째로 에팡이 곰탕입니다. 곰탕 같은 경우는 따로 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아침에 파만 송송 썰어서 소금 간에서 국물을 밥 바라먹기도 좋지만 떡국을 끓일 때나 뭐 어 그 부대찌개 같은 거 다른 요리의 베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국물이 뽀얘요. 근데 그거는 그 소를 집에서는 쉽게 우릴 수 없는 그 뼈들을 엄선해서 끓인 거고 그 과정 중에는 가마솥 전통 가마솥 방식이라고 해야되나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냄새나 아니면 그런 불순물 이런 거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시중에 있는 거랑은 색깔부터가 그리고 맛부터가 틀린 굉장히 진한 네 그런 육수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에타미 곰탕입니다. 저는 이거 색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진하고 하나 제품도 원래도 잘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국물이 하얗게 나오는 저는 정말 에타미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양도 적지 않네요. 네 지금까지 에타미 세 가지 탕탕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시고 어 요즘 간편 요리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그리고 맛하고 영양까지 다 챙길 수 있는 다음에 식품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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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